반갑습니다. 딱골라 최적입니다. 고르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회탐구 공부에 앞서서 당연한 거지만 고르고 시작하셔야 되죠. 계속 중간중간에 헷갈리고 귀가 얇아지고 설득되고 중간에 지치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 2025학년도 수능 대비 딱골라 최적의 가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피처링, 사탐, 런 사탐으로 도망치듯 그런 뜻은 아니고 나중에 쭉 듣다 보면 다른 의미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워낙에 지금 사탐 런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 말이 그렇게 썩 사회탐구 강사로서 좋진 않죠.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과탐해서 뺨 맞고 사탐으로 도망친다. 뺨 맞았다 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과탐공부보다는 사탐공부가 낫지 않겠는가 라고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은 도움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사회탐구, 특히나 선생님이 강의하는 정치학업과 사회문화가 어떤 과목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세이브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봐야 하는 사람들 혹은 이 영상을 누구 보라고 찍었는가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저는 출제 주제, 출제되는 개념, 문제풀이법 확실하고 선명한 걸 좋아합니다.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연도, 사건, 혹은 위치, 지명 이런 거 암기하는 것보다 원리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래요.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 동아시아사, 세계사, 선택과목으로서 연도와 사건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사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저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역사는요. 그 다음, 지리도 위치랑 지명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프 분석에 필요한 원리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리과목 같은 경우는 인문지리, 자연지리 이렇게 또 나뉘기도 하고 각각의 이 지리과목 안에서도 성격이 다른 그런 공부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선생님도 나름 지리를 가르쳐본 경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원리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다. 그게 바로 일반사회과목의 특징이에요. 일반사회과목 그러면 경제, 정치, 여법, 사회문화 이렇게 세 과목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리 중심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아마 사회문화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친구들은 잠깐만, 사회문화도 원리 중심인가? 사례들 외우는 거 아닌가? 아닐걸요? 그게 바로 개념이에요. 개념이 되면 어떤 사례가 출제돼도 풀릴 거고요. 개념을 자기가 이해했는가 혹은 기출문제가 잘 풀리는가를 볼 때 사례 공부를 하게 돼 있긴 한데 사례가 우선이 아닌 과목들이 바로 일반사회, 교과군이거든요. 그 다음 선생님, 저 추상적인 개념 뭔가 들어도 들어도 뭔가 머리 쪽으로 안 남아 특히나 사상가들의 여러분식 표현입니다. 선생님도 윤리 과목을 되게 오랫동안 강의했기 때문에 윤리 과목의 성격을 잘 알고 있지만 말장난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과목이 윤리 과목이에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가르쳐본 사람들은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험생들이 말장난, 말장난, 말장난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하게 돼요. 윤리 과목을 가르쳐보면. 근데 여러분들식 표현으로 나는 사상가들의 말장난이 싫다라고 고민했던 친구들은 앞으로 영상을 계속 들으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 그냥 생윤윤사 할 건데요. 안 들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연두사건 외우는 거 되게 잘해요. 안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싫은 친구들은 계속 들어보시면 될 거고요. 표점에 욕심이 생긴다.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필기하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특히나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과 잘 맞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하는 사문 정법이 큰 즐거움을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얘기들을 하면 댓글창에 여러분들끼리 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원래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 이런 것들은요. 이 영상을 제공하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객관적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럼 객관적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홉 과목을 딱 놓고 일단 당장 선생님만 해도 사문 정법을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문과 정법을 선택을 해서 특히나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면 선생님한테 이익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데 하나의 약속들이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에 주관이 개입될 수는 있는데 그게 선생님의 이해관계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선생님의 강의를 안 들어도 돼. 그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친구들한테는 앞으로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사회문화, 계산에 자신 있다 하는 친구들은 계속 들으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 정법 독해력에 자신 있다. 그러니까 좀 긴 글을 읽어도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문제를 푸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한테 이 과목이 딱 맞을 겁니다. 결국 성실한 친구들 또는 최고의 퍼포먼스 원래 최고의 퍼포먼스라고 하면 정법 경제를 꼽는데 정법 사문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줄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문과 수험생들 있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의 성적을 사회탐구 과목 선택자로 해서 매칭을 시켜서 나온 데이터들이 있는데 아마 아는 친구들이 알 겁니다. 사문정법 선택자들이 국어, 수학, 영어를 가장 잘합니다. 이거는 다소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최고의 퍼포먼스를 준다. 자기가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과목이 맞을 겁니다. 선택과목 9개잖아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과목을 딱 골라서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 나가는데 이게 사실상 본인 스스로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딱 자기가 맞는 과목을 고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선택당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선택당하든 여러분이 선택하든 다만 여러분이 최초의 선택할 때는 내가 내 의지대로 선택하고 싶죠.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보시면 원래 공부라고 하는 건 진짜 하고 싶은 공부만 할 수는 없거든요.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 예를 들면 경영학과 가고 싶어서 갔어요. 근데 과목 중에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전공 필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 해야만 졸업장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조퇴 시선생활에 그걸 해야 돼요. 그때는 무슨 생각만 드느냐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 과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낼 것인가만 고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문정법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과목적인 특색이 있길래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인가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건 이 영상에 담아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고민을 하면서 빠르게 시작을 해서 아주 올바른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마 이 영상을 처음에 제목 보고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이죠. 사탐 런 뭔가 들어보고 싶어. 그래서 처음에는 사탐으로 도망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사탐 런이죠. 런 사탐 런은 자 이제 우리 배워보자. 사회탐구를 본격적으로 배워보자. 렛츠 런 배우자 배우자 잠깐만 배우자? 배우자가 그 배우자인가? 정법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마 선생님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배우자 사회탐구 사탐 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입시제도의 변화로써 과탐 공부하던 친구들이 사탐을 선택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꽤나 보이는데 그 안에서도 아홉 과목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 지금 가장 많이 논의되는 과목이 사회문화고요. 그 다음 정도가 되는 게 정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법은 선택자 수가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진짜 아홉 과목 중에 가장 자기가 맺고 끊는 걸 딱딱 좋아하고 숫자에 대한 감도 좋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는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어... 성적을 내고 싶다. 많이 투자한다는 건 과탐보다 많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과탐에 투자했던 것만큼의 노력이면 정말 충분하고도 남겠죠. 훨씬 더 시간을 세이브해 줄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태탐구를 공부하든 과탐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리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시간만 줄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받아내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좀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원래 입과 공부를 하다가 사탐을 선택해볼까 고민하는데 생윤 선택자가 많아. 생윤 선택해볼까? 어... 그러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려면 어... 과탐에서 사탐 쪽으로 넘어와서 성향은 비슷한데 들어가는 시간을 확실하게 빡 줄여줘야 이게 효율적인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문정법이 어... 거긴 가장 좀 어... 맞는 그런 선택이지 않을까. 선생님 저 그냥 과탐 계속 할 건데요. 그럼 이 영상 들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선 전반적인 분위기 2024학년도 대수능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딱 1등부터 9등까지 어... 적어봤습니다. 압도적인 1, 2위죠. 어... 3등과의 차이가 10만 명 정도가 날 정도로 1위 생활과 윤리와 2위 사회 문화에 많이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뭔가 좀 신화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져 버려서 그래요. 그냥 3은 생류는 쉽다. 3은 생류는 그냥 양이 적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 실제로 그 과목을 제대로 공부해 본 친구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소문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이런 얘기 했죠. 신화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져 버렸다. 아... 우리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사실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어떤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그냥 사실적인 것으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어... 또는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1등급과 만점이 목표가 아닌 친구들도 전국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친구들 예를 들면 자기는 그냥 선택을 해서 뭐... 그냥 대충 성적을 받아도 돼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3은 생류에 손이 가겠죠. 일단 많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데 진짜 자기가 만점 1등급 받고 싶다. 그러면 각각의 과목들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다 1장 1단이 있기 때문에 그마저의 장점이 있다면 그... 어... 이면에는 단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유리한 과목 절대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과목은 없습니다. 정법은요. 보세요. 이 정도면 느는 추세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뭐 줄었는데요. 정점을 딱 찍었다가 뭐 줄었는데요. 아... 이건 뭐 굳이 줄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나와 있는 다른 과목들 이거 보시면 당연한 얘기인데 수험생의 숫자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근데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줄다가 빡 줄었죠. 갑자기 빡 늘어. 아... 이거는 입시 환경의 변화라든지 뭐... 재수생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 사회문화는 계속 뭐... 이 정도의 위치를 가질까? 근데 사회문화 선택자는 반드시 늘 겁니다. 정법 선택자도 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탐 런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런 친구들이 1차적으로 고민하는 과목들이 여기니까 음... 두 번째 이게 중요하겠죠. 얘는 또 6개 눈치에 음... 1컷이 몇 점이었는가를 한번 조사했던 자료인데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정법과 사문은 보시면 정법 딱 한 번 2022학년도 대수능 1컷이 만점이었던 때를 빼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 뭐... 정치, 여법, 경제, 사회, 문화를 일반사회 교과목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표점으로도 그렇고 표점 보세요. 72, 74, 72 2년 전이고요. 1년 전 바로 직전 수능은 뭐... 73, 74, 71 다른 과목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로 표준 점수가 음... 되게 이제 좋게 나온다 라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또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이미 나와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앞으로의 선택을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뭔가 좀 확연하게 보일 거예요. 윤리교과 그 다음 질의교과 역사교과보다 일반사회 교과목이 뭔가가 표준 점수에서 뭔가 다른 과목들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과목 절대적으로 유리한 과목 따위는 없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때 이 전략이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것처럼 어... 선생님 저는 표준 점수 등급 컷 이런 걸 가지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의 선택은 이제까지 나와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정법사문 경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원래 이거는 어느 자리에서든 선생님이 처음에 과목 선택을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자신의 흥미 적성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한다. 얼마나 좋아요. 왜? 어차피 대학 가서도 배울 거고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흥미도 있고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심지어 내 진로랑도 맞는다. 그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없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2번으로 가보자. 학교에서 내가 2학년 때 했어. 2학년 때 정법을 했어. 경제를 했어. 성적이 꽤나 잘 나왔어. 나랑 과목도 잘 맞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과목들 중에 하나를 살리고 3학년 가서 배울 거 뭐 3학년 가면 대체로 사문생윤들을 많이 해요. 왜? 학교에서 뭐 배려랄까? 야 너 어차피 수능도 사문생윤 할 거지? 그러니까 3학년 때도 한번 내신도 챙겨봐. 이렇게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3학년 때 배울 사문생윤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이 과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3학년 때 가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수능까지도 계속 챙겨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좀 부담이 생기죠. 반대로 2학년 때 했던 과목 두 개를 다 선택해서 수능까지 끌고 가게 되면 3학년 때 배울 과목들이 수능 과목이 아닌 게 돼버리니까 그것도 그나마 또 좀 부담이 생겨.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조언은요. 2학년 때 배웠던 과목 중에 나랑 잘 맞는 거 하나 살리시고 3학년 때 배울 과목 중에 또 하나 따져서 두 과목 조합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는 정법을 강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어차피 1번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1번 2번 2도 저도 아니다. 그럼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을 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욕심은요. 3번까지 하지 말고 1번 2번에서 끝내거나 아니면 아까 딱 봤던 것처럼 전략적으로 임할 것. 전략적으로 임한다 그러면 3은 정법.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 자신의 흥미적성 이거로 따지면 원래 정법 많이 배우니까 많이 2학년 때 하기도 했고 아니면 진로 쪽으로도 정법을 많이 고민하니까 4번이 중요한데 시험 성적은 상대적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1등급 4% 2등급은 그 밑으로 또 7% 그래서 11%까지 들어와야 1등급 2등급이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하지만 과목 선택 이거는 상대적으로 눈치 보기 하지 마시고요. 절대적으로 하시고 공부도 절대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이런 거죠. 남 눈치 안 보는 거니까 얘네는 지금 이 정도까지 했어. 나는 아직 한참 멀었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특정한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을 그 시기에 맞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네요. 그래서 커리큘럼이라고 있는 거죠. 아니면 선생님이 올려드리는 현강 버전의 그 시기마다 그냥 업로드 되면 바로바로 소화해서 일주일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업로드 되면 또 일주일 공부하고 이렇게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만점에 필요한 자격을 자기가 갖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 5번이 이 영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버닝브릿지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친구들이 탐구 과목을요.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맞는 말인데 언제든지 자기가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바꿀까 말까를 고민하게 돼 있어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면요. 이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니죠. 그러면 드디어 내가 이 과목을 공부를 해서 성적을 내야 되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함께 공부해 나갈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탐구에서 만약에 자기가 선택을 했어. A과목 선택하고 나서 6월 모의평가까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과목 바꿔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한 번 공부해서 안 나오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나오면 세 번 하고 이렇게 고민하셔야죠. 그때 쓰는 말입니다. 자기가 다리를 건너왔어. 건너왔던 다리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다시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럴 때 계속 흔들려요. 사람은. 그러면 다리를 건넌 다음에 다리를 불태워버리시면 됩니다. 더 이상 나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갈 것만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버닝분익지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선택이 계속 가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수험생이라면요. 약간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문과 친구들한테 물리학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줘. 국가에서.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걸 공부를 해서 성적을 내야 돼요. 이과 친구들한테도 만약에 윤리 쪽 공부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두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내가 윤리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할까만 고민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수험생은 원래 그런 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계속 자기가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니까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귀가 얇아지는 거고요. 한두 번의 실패로 그냥 자기가 이거랑 안 맞으니까 다른 걸로 갈아탄다. 갈아타면 또 그게 무조건 성적이 나오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사회문화와 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 어떻게 소문이 나있냐. 양이 적다. 뭐 인정합니다. 쉽다. 이것도 일정 수준 인정합니다. 통계 게임 통계 문제 정도가 킬러지 아 나머지는 뭐 너무 쉬워. 정말 그럴까요? 지금은 오히려 안 그런 것 같은데 통계 문제가 오히려 훨씬 더 풀어볼 만한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통계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야 되지만 그냥 개념을 쉽다라고만 말하기는 힘든 상황인데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돌고 돕니다. 그러다 보니 야 양도 적고 쉬운 과목인데 뭐 이거 이제부터 하냐. 여름부터 해도 전혀 늦지 않아. 과연 그럴까요? 선택자 수가 많다 보니까 깔아주는 애들이 많아서 1등급 따기가 쉬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진짜 이게 진짜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 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사회문화 강의 22년 차에 접어드는데 이게 다 모르겠는데? 그 다음 재미없다? 뭐 재미없다는 건 뭐 학생들마다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배우는 제목 그 주제 자체가 자기랑 되게 동떨어진 걸 막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정법이란 과목은 재미를 느끼냐면요. 뭐 TV만 틀어도 국가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뭐 사건 사고 소식들이 들리면 자기가 배웠던 내용이 바로 쓸모가 있다는 걸 알게 돼. 뭐 그 다음 드라마 범죄 드라마 혹은 법정 드라마 얼마만큼 많습니까? 주인공이 변호사인 거 널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법은 되게 익숙한 과목이고 재미를 느끼는데 사문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사회문화가 왜 안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그렇게 강의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강의를 쭉 듣다 보면 그냥 선생님들의 썰을 듣는 건 재밌는데 과목 자체가 좀 재미없는 거 아니냐? 어 그렇지 않을 텐데요. 원래 사회학이란 학문은요. 맛들이면 약도 없다 그래요. 사회학에 한번 맛들이면 약이 없다고요. 그만큼 재미있는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도를 잡아 나갔으면 좋겠냐면 처음부터 진지하게 공부하자. 그 다음 통계 문제만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쉬계 어휴가 무슨 말이냐면 쉬운 개념 혹은 쉬운 주제인데 어려운 껍데기가 씌어져 있어. 어려운 유형이거든요. 유형 여러분 이건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다시 한번 개념은 엄청 쉬운데 껍데기가 어려운 유형이 씌어져 있어. 그럼 그건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당연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정답률만 봐도 알죠. 아 그러네. 많은 수험생들이 틀렸어.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걸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그건 통계 문제만 정답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함정들로 여러분들을 평가원이 맞이하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보자. 너희는 이제 끝났어. 너 1번 고를 거지? 준비됐지? 딱 고르는 순간 그냥 틀리는 거예요. 왜? 평가원은 줄 세우기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오죽했으면 이름이 평가원이겠습니까? 어차피 경쟁이고요.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 사회문화가 양이 적고 내용이 그냥 쉽다라고만 해서 작은 노력을 들여서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경쟁인데. 3번은 무슨 뜻일까? 보험에 가입한다는 생각으로 사회문화 공부하다 보면 보험 얘기 나오거든요.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성격이 사전 예방적이라고 그래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아니 그럴 수 있죠. 6월 모의평가 끝난 이후에 무더워진 여름에 내가 이제 사문을 시작해보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친구들은 국어, 수학, 영어가 아주 잘 돼 있는 친구들. 그때 사문 공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6월까지 갔는데 국어, 수학, 영어가 어정쩡한 상황이야. 사문도 안 돼 있어. 그때 가서 정말 쫓기듯이 공부한다고 성적이 나올까.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2월 말부터 혹은 늦어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어쨌거나 개념 쉬운 건 빨리 끝내고 그 뒤에 가서 각종 심화 강의라든지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음악을 하다 보니까 공연장에 참 많이 서봤어요. 관객들이 상당히 많은 공연장 이 무대에 딱 올라가면 그냥 밴드 연습실에서 합주하던 어, 그날 되게 노래가 잘 됐어. 어, 우리 밴드 연주가 되게 잘 됐어. 근데 환경이 딱 바뀌잖아요. 그럼 상황은 완전 달라져. 근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몇 번 그려. 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동선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허설을 하는데 사회문화는 그 리허설을 엄청나게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큰 공연장 무대에 서는데 그냥 리허설할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연습실에서 몇 번 리허설을 해봤을 때 그건 리허설이 아니에요. 왜? 큰 무대가 공연장이면 큰 무대에서 계속 노는 연습을 해봐야 거기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전문제풀이 훈련은 큰 무대라면 큰 무대급의 그런 공간에서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회문화, 수능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실전연습 리허설도 어려운 문제여야 됩니다. 또 하나 실전연습이라고 하면서 다지선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선생님 커리에도 다지선다가 있지 않나요? 그건 실전연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실전에 가서 강해지기 위해서 좀 더 더 빡센 환경에서 노력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실전연습은 마지막엔 진짜 그 공연장 무대를 아주 닮아있는 가급적이면 진짜 공연장 가서 해보는 게 좋겠죠. 그게 필요하고요. 이제 정법입니다. 양이 많다. 인정합니다.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법 양이 많다고 무슨 뭐 다른 과목과 비교하면 진짜 양이 많은 거냐. 아니, 그렇게 아닐 텐데. 또 하나는 양이 많은 건 강의가 많은 걸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과목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를 한 번에 빡세게 해. 선생님 기준으로 한다면 정법이 42강이지 않습니까? 개념 완성 들어본 사람들 알걸요? 42강에서 다 해요. 그냥 다. 그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배우는 것들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자기가 했던 걸 다져나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어렵다? 아니, 어려운 건 낯선 거겠죠. 생소한 거겠죠. 처음에 한 번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아니, 자기가 되게 그 의미 있게 들었던 음악 노래 제목도 짧은 것들은 금방금방 외워지지만 만약에 저게 팝송을 딱 들었어. 어떻게 막 귀에 딱 꽂혔어. 근데 그 노래 제목이 좀 길어. 아, 노래 제목 그것도 잘 기억 안 나요. 친구들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처음 본 친구들이라면 근데 우리가 뭘 걱정해요? 그 노래 좀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가사까지 다 외워질 텐데요. 그걸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주 듣다 보면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이름 부르다 보면 그 이름 금방금방 당연히 외워지겠죠. 선거 게임은 손도 못 뗀다? 지금 과연 그럴까요? 너무 복잡한 계산 때문에 너무 이게 어려운 주제야?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선거 문제는 원리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한 장만 잘 피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인물 심지어 막 썩은 물이야. 콘크리트야. 박살내려고 해도 절대 박살나지 않는 그 뭐 극상위권 수험생들이 이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어 진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인물이 있는 거 역사 역사 덕후들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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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후 많고요. 윤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정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정법 선택을 고민할 때 고인물과 썩은 물 콘크리트 수험생들 때문에 어 난 이거 하기 싫어 어디로 갈 겁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 핑계라든지 이 과목을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수 과목이다? 그렇죠. 이것도 상대적인 거니까. 이건 어찌 보면 상대적인 거라서 인정하는데 비인기 과목이다? 이건 인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은 얼마만큼 그 정법에 애정이 있고 그 다음 정법을 안 하는 친구들도 정법이라는 과목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정법은 되게 재밌게 배웠는데 내가 저걸 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안 하면 안 했지 정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되게 인기 없는 과목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마지막 컨텐츠 부족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이거를 염려하는데 막상 생각해보면 컨텐츠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선생님만 해도 그래요. 우리 연구실이 만드는 컨텐츠를 100% 완벽하게 소화해서도 시간이 텅텅 남는다. 그런 수험생들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것도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와 뭐 예를 들어 사문생유는 선택자 수도 많다 보니까 뭐 EBS에서도 각종 사설기관에서도 혹은 선생님들마다도 또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지 않습니까? 강사들도 많고 그래서 컨텐츠가 많아 보이는 거지 그럼 정법은 컨텐츠가 절대적으로 적은 거냐? 그러지 않고 그걸 꼬박꼬박 잘 소화한다 그러면 충분하고도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배신이 없는 과목이다. 노력한 만큼 결과로 보상받는 정의로운 과목이다. 이건 하나의 믿음 으로만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 자체이기도 해요. 선생님 다른 과목은 안 그렇습니까? 그 뜻이 아니라 정법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이런 믿음도 가져야 되고 이게 하나의 사실로써 자기가 어 그래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로 보상받을까? 뭐만 받아냐면 수능이 끝났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좀 안 나왔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납득을 하는 과목이에요.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재밌는 과목이다. 그 다음 아까 보여드렸죠. 3은과 마찬가지로 정법도 표점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을 과목이다. 그 다음 4번 중요합니다. 5개념 이런 건 없습니다. 애매하거나 모호한 게 없어요. 깔끔한 귀자치입니다. 명확하고 딱 떨어지는 과목이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탐런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이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반대로 해서 선생님 지금 이게 사탐런 만 얘기하는 영상이 아닌데 제가 문과인데요. 문과인데 제가 3은정법을 선택하는 것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런 성향 가진 친구들한테는 이 과목이 맞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선생님한테는 하나의 선언이 되어버려요. 5개념 없다. 애매하지 않고 모호하지 않도록 강의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명확하고 딱 떨어지게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아는 친구들이 알 겁니다. 선생님 강의를 한 번이로 들어본 친구들은 스킬러라고 해서 뭔가 OX를 다 쳐버려요. 부등호가 다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만 이게 O인가 X인가 애매한 것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최적의 제자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라는 뜻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강의는 정통판서 강의이기 때문에 적으면서 함께 고민해보면서 문제를 치열하게 또 독해해 나가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한 다음에 함정을 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크나큰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부는 원래 혼자 하는 거라고 합니다. 다만 근데 그 공부가 혼자 하는 건 맞는데 스스로가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외로워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적자들의 만점을 위해서 선생님 혼자만 활약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뒤에는 보이지 않게 우리 조교들과 연구진들이 탄탄하게 마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만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를 한번 제시해 봤는데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버닝 브릿지가 가장 중요하다. 절대 귀가 얇아지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선생님도 솔직히 말해서 강의를 해보던 과정에서 다양한 제안도 받아봤고요. 과목 간의 유불리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법 선생님 그리고 그 전에도 경제도 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생윤도 했었고 근데 보면 선생님들끼리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참 이거 뭐 선택자 수도 별로 없는데 그런 고민이 들 때쯤에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을 그냥 강의할까 이런 고민을 해요. 하물며 강사들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그게 더 큰 고민이 되겠습니까 왜 수능시험 한 번으로 뭔가 크게 결정이 되어버리니까 근데 공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말하는 스트레스가 다른 과목에서의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정법 사문의 스트레스는 성격을 달리 하겠지만 어쨌거나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 영상 그대로 해서 난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한 과목이 좋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가 맞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이 맛집입니다. 자 이제 강의와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그때까지 마음에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평화와 평온은 뭔가 안정적일 때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에 떨면 평화롭지 않습니다. 평온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른 빡 정하고 그 다음 누구와는 함께할 것인가도 딱 정해두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딱 골랐죠. 선생님은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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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